아이쿠 정력 팬티 나도 이제 변강새로 변신 기묘하니 드디어 10년의 실험 연구 끝에 정력 팬티를 개발했다 이 팬티를 입으면 슈퍼맨 같은 힘이 생겨났다 천하의 옥녀를 데려와도 상대의 정도로 힘이 넘쳐나는 것이었다 이 서러진 할아버지들도 팬티를 뚫고 나올 만큼 성능이 대단했다 기묘하는 이 슈퍼맨 팬티를 팔기 시작했다 팬티를 입어본 사람들이 힘이 넘쳐나는 걸 확인하다 불친하게 팔려나갔고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제 떼돈을 벌어 부자가 되릴만 남은 우리 김효한 하지만 수량이 많지 않아 곧 품절이 됐다 그러자 미처 사지 못한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했다 그래서 김효한은 다음날 충분한 양을 가지고 다시 또 팬티를 팔러 나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? 슈퍼맨 팬티를 사갔던 사람들이 전부 반품을 하러 왔다 당황한 김효한이 울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?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기묘하는 뒤로 나자빠졌다 사람들이 한 말은 바로 팬티를 벗기만 하면 바로 죽어버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아이쿠오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ций Garden